자, 사실은 어제 긴장이 돼서 잠을 못 잤어요. 거의 자, 오늘 솔직히 저는 공연을 한 몇 달 전에 더 했고 이런데 저 뒤에 드럼 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11년 만에 공연한 거예요. 11년 만에 하고요. 베이스 신이 지금 원해요. 한 5년 만에. 3년? 네, 앞으로도 잘 뵙으면 좋겠습니다. 들어갔어요. 네, 앞으로도 잘 뵙 vigil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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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